K2 흑표 그리고 기동성을 자랑하며 미래 전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차세대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3 전차의 가장 큰 특징은 완전한 디지털 전투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전투 관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전차 내부에 모든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전차장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목표물을 자동으로 탐지 및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열 영상 카메라와 레이더가 연동되어 적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A가 즉시 최적의 사격, 각도와 탄종을 제시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고 인간의 실수를 최소화합니다. 엔진 성능 또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우회는 1800마력급 신형 디젤 하이브리드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이는 전차의 무게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K2보다 더 빠른 가속 성능을 제공합니다. 최고 속도는 도로 기준 시속 75km, 흠지에서는 55km까지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연료 효율성도 향상되었고 정의 구동 모드로 전환 시 열 감지가 줄어들어 은밀한 작전 수행이 용이해졌습니다. 또한 K3의 방어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체에는 신소재 복합, 장갑과 능동 방어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나 포탄을 감지하면 즉시 요격탄을 발사해 위협을 제거합니다. 특히 새로운 APS은 시스템은 360도 전 방향 감시가 가능하며 다중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화된 화재 진압 장치와 생화학 방어, 장비가 추가되어 전차 승무원의 생존 확률을 크게 높였습니다. 화력 면에서도 케이스는 막강합니다. 130m의 자동 장전포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는 기존 120mm 포보다 25% 이상 높은 관통력을 자랑합니다. 최신식 유도, 포탄과 스마트 탄약도 사용할 수 있어 정밀 타격 능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포탑은 완전 무인화되어 있으며 내부 승무원은 안전한 장갑실에서 원격 조정 방식으로 포를 운용합니다. 덕분에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이 동시에 높아졌습니다. KC는 첨단 통신 장비를 통해 다른 전차, 드론, 지휘 차량 등과 실시간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장 상황을 빠르게 공유하고 집단 전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드론과 연계된 정찰 시스템은 K3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며 적의 위치를 사전에 탐지해 전략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K3 전차에 기본당하는 약 115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최신 전자 장비와 복합 장갑 그리고 완전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국가별 맞춤형 사양이나 수출형 모델에 따라 가격은 140억 원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3 전차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K2 흑표를 점진적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형 KCC 모델도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 국가들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3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방산산업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하이브리드 동력, 무인화 포탑 그리고 네트워크 전투 시스템까지 파악하는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전차입니다. 자동차나 전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앞으로의 K3 실전 배치 소식을 꼭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차는 단순히 강력함을 넘어서 전쟁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술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차는 단순히 강력함을 넘어갑니다. 이 전차는 단순히 강력함을 넘어갑니다. 이 전차는 단순히 강력함을 mend어갑니다. 이 전차도 단순히 강력함을 탕 kah at함 감상되는 전차는 단순히 강력함으로가ident을 zoning 유지됩니다. 이 전차는 단순히 강력함을 넘어오는 analgal한 art인ST Dollar짐이 됩니다. 또한 소식 Wongamp 의사의 인터넷 도입 were 치ump IIender regarding sub- Sommer большоеmor공원을 가 Lap Training DK être 초확ẩan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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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